Q. 크롭을 만들어봤다 그러면 이거 있다 없다 토크를 한번 해볼게요 잘 듣고 저랑 동시에 대답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크롭을 만들어봤다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없다 아 이거 유행인데 유행이에요? 저는 근데 시켜먹어봤어요 아 저도 시켜먹어봤어요 아 다행이네 먹으면 맞다 아 나 이거 엄청 이 질문 처음에 보면 아싸 나는 그래도 먹어도 맞다 안 먹었겠지 이러면서 엄청 그래요? 또 작년에는 미궁 게임이라고 소소하게 다시 떠올랐던 건데 제 미궁 게임 질문을 몇 개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아 네 맞아요 진짜 저 답변 모릅니다 한번 문제 내주세요 이건 약간 어려워요 수학 문제입니다 어 수학 못하는데 맘맘이야 빼기 루팡 더하기 룸메이트 더하기 아유 때 리듬채조는 쿠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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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맘맘이야 하면 딱 떠오르는 숫자 있으세요? 2014 오! 맞아요? 네 이거 하나하나 해볼까요? 아 이제 마지막 한 번 기억하기 싫은 기억이 없는데 là 이렇게 엔 아유 때 리듬채조는 약간 좀 어려워요 점수가 몇 점이어든지 점수요? 3점 아니었어요? 어 아니에요 그래요? 2점? 아니에요 3점? 아니에요 4점? 아니에요 5점? 6점? 아니에요 7점? 정답은 9.3이에요 아 진짜요? 네 잘 받았었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 네 15.3이 나오거든요 어 그럼 이 15.3이 정답이에요? 이걸 입력을 하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진짜 약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아이고 오리오리 방탈출 게임이라고 이것도 다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인소만의 괴사 감성이 있는데요 그렇죠 다신의 괴사님 부티에 밟는게 틀려보니 죽는 거야 아 죽일 거야? 네 아 진짜 이런 감성 뭔지 아시죠? 뭔지 알죠 뭔지 알죠 아じゃあ 하나만 굳이 더 해볼까요? 네 제가 먼저 해볼게요 너 혹시 나 좋아했었냐? 아니 근데 왜 사랑했겠어 죽도라 미치도 고주가 다 터져나가고 제 손 빼려주세요 혹시 웹소설에도 이런 대사가 있나요? 아 웹소설? 웹소설도 있죠 있죠 이런 약간 이게 솔직히 오프라 들면서도 심쿵하잖아요 볼 때는 아 아 아 아 모르겠어요 이렇게 발 빼시는 거예요? 좋아하게 썼습니다 옛날에 그리고 저희 라떼 인소 때는 옆에 이모티콘을 만들어가지고 썼었잖아요 이거 규칙도 있었는데 남주인공은 좀 빠직 마크가 있고 아시죠? 이렇게 빠직 그리고 여주인공은 이렇게 눈이 땡글해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좀 착한 서브남주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웃는 되게 아련하게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또 이모티콘 말고 이모지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세계관을 만드는 것처럼 말투를 웃기게 창조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 톡 형식 소설 그걸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제일 특이하니까 그 얘기를 해보면은 생각을 되게 괄호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특이한 말투를 창조하기도 하는데 지금 내 옆자리 엠티 내꺼할래? 부담스러웠다면 쏘리? 이렇게 이상한 랩 아니에요? 이거? 어.. 어.. 지금 내 자리 내 옆자리 엠티? 내꺼할래? 어.. 부담스러웠다면 쏘리? 약간 이런.. 먼저.. 그런 느낌이죠? 네 그러네요 그리고 땡땡 그.. 동대모의 두땡 두땡 거기는 진짜 많이 봤죠? 패션의 성지죠 그쵸? 거기 또 이제.. 옷 이제 판매하시는 이제 언니 맞아요 무서워가지고 어 맞아 사실 잘 못 갔어요 소신해서 껌 씹으면서 언니 일로 와봐 만졌으니까 사야지 언니 일로 와봐 아 진짜 언니 안 사도 돼 일단 와봐 언니 내가 진짜 언니 잘 어울리는 핏이 있어서 그래 맞아 여기서 껌 씹고 있어 꼭 이렇게 자일리톨 두 개 두 개 두 개 너무 잘 어울리는 거니까 언니 막 이렇게 입었다 입었다 그러면 아.. 아 진짜 봐봐 언니 언니 거울 봐봐 내가 진짜 이거 언니 거라고 했지? 뭐 꼭 깎아준다고 봐 맞아 맞아 원래는 4만원 받는데 언니가 저 너무 사.. 이건 언니가 가져가야 돼서 내가 그냥 그냥 주는 거야 3만 5천원 줄게 3만 5천원 줄게 어 너무 비싸 한 번 돌려보고 올게요 언니 아휴 그냥 선물할 줄 알았어 3만 3천원 이러면서 아 맞아 2천원 끝까지 없어 네 약간 태국에 있는 시장 온 줄 알았어요 아 근데 또 그때만에 뭔가 그런 그런 정이 있었어 맞아 그 정이 있었어 맞아 그리고 언니들 지금 뭐하고 계시는지 건강하게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아직도 왜 안 나오죠 이게 기념일 하면 투투나 백일 생겨야죠 왜 이게 얘기가 안 나와요? 지금 알려드릴게요 여태세대는 고백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신경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고백 데이에 한다고 합니다 안돼 이러면 다 똑같잖아 이러면 한 날 한 시에 다 백일이고 한 날 한 시에 다 아 정말 저희가 표를 가지고 왔는데 믿고 계신 분들 한번 맞춰보실래요? 1월 26일 날 고백해서 성공하면 100일이 되는 날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? 모르죠 바로 5월 5일 어린이날이 딱 100일이래요 어린이날은 왜 100일을 기념하냐고 애들이랑 동생이랑 놀러 가야죠 같이 있고 싶은 거죠 빨간 날이 길려가지고 그리고 8월 4일에 고백해서 성공하면 100일이 빼빼로데일이에요 아 진짜 그리고 이게 진짜 찐 고백데이를 통하는 게 9월 17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고백데이에요 이때가? 네 고백데이 리스트가 있어요 근데 원래 원조 고백데이는 9월 17일인데 이날 고백하면 크리스마스가 100일이에요 대박이죠 아 근데 이게 9월 17일이 진짜 제일 중요한 날인 게 왜냐면은 막 어린이날이 100일 이랬는데 어린이날이 일요일 이러면 약간 좀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9월 17일이 진짜 중요한 찐 고백데이라고 합니다 신기하다 근데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뭔가 빼빼로데이랑 안 겹치면 선물을 두 번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럼요 그럼요 크리스마스 선물도 이게 뭐야 그리고 100일에서 이거 끝낼 거야 왜 100일에서 끝나냐고 왜 점점 이어가는 뭔가 있어야지 왜 기념일 아니 천일도 있고 아니 5월 5일 어린이날 뭔데 왜 어린이날 아 근데 진짜 학교 끝나고 만나서 놀면은 뭐 얼마 못 놀잖아요 아 그쵸 아 그래요 역시 Z세대 역시 Z세대 역시 Z세대 대단해 진짜 많이 드는 거는 정말 요즘 갑자기 요즘 애가 됐는데 골든차일드의 브리즈드란 브리즈? 브리드? 브리드란 노래랑 그 온앤오프의 뷰리풀 뷰리풀 아 온앤오프 노래 좋아 다들 왜 이렇게 고개 꿇 작가님들이 우리 우리를 보지란 아니 우리를 생명 보지란다 갑자기 우리를 보면서 고개를 막 세차게 흔드시네 아 지금 방금 보셨죠? 대분만 보고 계시다가 그냥 관심 없지 그냥 너네 해라 이렇게 한 번 보여주고 계시잖아 온앤오프 아니 아니 처음 골든차일드 맞아요 그리고 온앤오프 아 맞아요 이런 맞다님들이 Z세대에요 노래 한 번 불러드릴까요? 지금 목이 잠기긴 했는데 너무 좋은데요? 아아아아 아아아아 네 이러한 bass 네 이렇게 막 가사가 없네요 아 이제 나오는데 원래 시작등이 담이 좀는 짱 멈춰야지 그게 힐 라이트思 Zweim 아 오케이 여러분도 한 번 들어보세요 아아 그럼요 열 네 번째 문제에요 최근 NG세대 의 소비 트렌드로 핫하게 떠오른 시장에 있어요 바로 립인 제품 시장을 대표 플랫폼님 오늘의 집 매출이 작년에 작년 한 해만 해도 800억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2세대 룸투어 영상에서 꼭 볼 수 있는 인기품목 두 개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. 근데 조명을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. 일단 스탠드 조명을 진짜 많이 사고요. 그 친구들이.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. 커튼. 비슷한 거. 식탁보. 그 재질. 아까 전에 이거 자랑했다고 했잖아요. 케이스? 폰케이스. 그 일러스트를 덧붙이면서 누워진가요? 그 벽보. 벽보. 뭐 벽뿌라고 아나? 그 뭐냐면 벽지? 벽지? 찐으로란 때. 벽보. 벽보 맞지 않아요? 벽보. 그 천때기로 이렇게. 막 벽에 얼룩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가리잖아요. 그 용도로도 사용도 하고. 또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사용하고. 저도. 맞습니다. 그쵸. 그쵸. 맞죠. 이게 그 태버릿 포스터라고 해요. 근데. 벽보예요. 벽보예요. 천으로 된 벽보. 지금 내가 가장 많이 사는 인테리어 소품 벽보. 벽보. 야 친구들 벽보야. 벽보가 진짜 찐이야. 이게 진짜 찐이란다. 옛날에는 어? 그 뭐지? 막 나무 그린 그려놓고 그랬어. 영지의 트렌드 하드캐릿. 마지막까지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안녕.